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같은 여당 분위기에서 소신발언이나 소신투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표현보다도 원천 불가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검태섭 전 의원의 작은 주장과 작은 반발과 작은 이견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우리는 이미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가혹한 대접을 받은 검태섭 전 의원도 딱 했지만 작은 이견에 대해서조차도 가혹한 보복을 가하는 여건 사람들을 보면서 새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나 민주화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 사용하는 관용어일 뿐이고 실제로 발끝부터 머리끝 같이 이견에 대한 관용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훔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그들이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큰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시피 투표를 훔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응천 의원 발언의 핵심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국가기강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2008년 2009년 사이에는 국가정보원원장 특별보좌관을 재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현장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많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에 속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포결에 불참했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힘껏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을 연합뉴스가 통화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응천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우회적으로 간략하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당론에 따라서 빌리버스터 종료에는 제가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계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정보위원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괴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권력기관 상호 보완이 돼야 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돼야 되는데 경찰 권력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가지고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었다. 아주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이번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편 작업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적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분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제도라는 것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그냥 그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방첨 및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표결에 불참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괴로움을 조응천 의원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결국 조응천 의원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운용원칙 운용원리를 말했고 그 원칙과 원리 하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원칙 하에서 운영돼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견제와 균형원칙이 깨지게 되면 권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만 가능하다.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권란이나 권력이라는 것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 지식의 바탕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들이 만든 것이 상권분립이죠. 그런 원칙이나 원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내동기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권력이 쏠리게 되면 권력의 독주와 권력의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떤 나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독재체제나 전체주의체제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조홍천 의원은 적대국가와 맞서 싸워야 되는 나라에서 대공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에 대한 그의 소신이 강하게 담긴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정보군으로부터 대공업무를 떼서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고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적대국가와 맞서서 계속해서 체제 경쟁을 해야 되고 내부를 지켜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정보기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가지고 대공업무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검찰이 이관이 되면 실질적으로 대공업무가 이뤄질 수 없으니까 간첩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한 국가의 그런 전력을 그냥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그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생리와 실제로 권력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검사로서 또 청와대의 비서관으로서 그리고 국정원의 보좌관으로서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권력을 몰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안이나 법률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조응천 국회의원의 그런 판단인 것이죠. 그래도 민주당 내에 180여 명 가운데서 단 한 명 정도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웬만큼 배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고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조직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선택이라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건 국가적 차원의 선택이란 것은 올바른 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심을 내려놓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사심을 갖고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파적 이득이나 개인적 이득 때문에 권력기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법에 대한 칼야루를 지고 180석이라는 부당한 그런 의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그렇게 요리하는 사람들이 사심 없이 내리는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사심을 갖고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그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리 봐도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아래에서 보나 위로에서 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권력기관 개편이란 것은 엄청난 정파적 이득과 어떤 의도를 강하게 갖고 사심을 가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그런 권력기관의 개편 작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자유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양반들이 퇴임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집권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박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 사심이 끼어드니까 그 사심이 끼어들기니까 역사를 보면 그 사심이 끼어들어서 어떤 제도를 개편했을 때 그게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죠. 다음에 또 역사의 죄인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었죠. 어쨌든 모든 올바른 선택이란 것은 사심을 내려놓을 때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나 깊고 두텁고 넓은 사심의 바탕을 둔 권력기관의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더욱 억울한 것은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혀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장악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 보니까 실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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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